오늘은 조금 진심이 담긴 표독스러움으로 같은 여자를 질투하는 한국 여자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성시대에서는 요즘 들어 더욱더 표독스럽게 일본 여성들에게 공격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보여드리자면 최근 동덕폭도들의 사태에 대해서 여성을 고위직으로 올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여자가 사회에 나가면 여자들만 있는 직장은 이리 진행 안 된다. 어린 남성까지 독서를 퍼붓는 썩어빠진 레디컬 FM의 똥통 대학은 공학 전환이 아니라 그냥 없애버려야 한다. 출산율이 줄어들고 학생 수가 줄어들면 여자 대학은 경영이 어려워집니다. 일본에서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학교가 많고 학교 입장에서는 경영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 같은 소리를 하면서 일본에서는 한국의 부끄러운 동덕폭도들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했죠. 딱 봐도 FM 한국 여자들의 생각과 달리 전세계 사람들이 폭도들의 행동을 까기 시작하자 우리 한국 여자들은 더더욱 표독스러운 발언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여자들 툭하면 몸 파는 거 존나 지조없고 비읍시옥 같음이라는 놀라운 글을 보시죠. 이쁘고 젊고 섹시해야 몸 파는 거라고 말하던데 그 전에 인간으로서 자존심도 없는 게 한심함. 가정 형편 어쩌고 하는데 그거 다 구라고 그냥 오마카세 가고 여행 가고 명품 살려고 몸 팔아서 돈 버는 거임. 돈 많은 남자에게 몸 파는 멋진 나 자신뽕에 취한 거 존나 존나 얻겨 뒤짐. 남자한테 관심과 사랑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짜친다. 라는 식으로 정말 공격적이고 표독스러운 글을 쓰는 우리 한국 여자.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여성이 자신들의 자화상을 왜 일본 여성들에게 뒤집어 씌우는지 어이가 없지 않으신가요? 호주에서 매춘하는 아시아 여성들 중에 한국인이 중국 태국과 함께 탑3를 차지한다. 라는 이 뉴스 기사를 우리 한국 여자들은 왜 무시하는 걸까요? 미국 국무부 인심매매 근절대책 연례 보고서 미국 보건복지부가 매춘녀에게 지원되는 서비스 건수를 토대로 산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 바로 옆에 붙어있는 멕시코에서 넘어온 매춘녀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여성 숫자를 자랑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호주에서는 제발 대한민국 정부에게 매춘녀 단속 좀 해달라고 대사를 급파해서 제발제발 요청을 하는 중입니다.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몸을 파는지의 팩트가 여기 있는데도 우리 한국 여성들은 일본 여자들 노간지의 여자 망신이다. 라면서 일본 여성들을 질투하고 있죠. 아주 대놓고 일본 여자들 왜 한국 남자 만나냐고 질투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인스타에 자꾸 한남일녀 커플이 뜨는데 지읏같다고 화를 내는 우리 표독스러운 한국 여성들. 일본 여자들이 제일 계산적이라고 우리 한녀들 만나달라고 신토불이 운동하는 한심한 여자들의 모습. 일본 여자 한국 남자 커플 유튜브 진짜 보기 싫다고 왜 알고리즘에 뜨는 거냐고. 일본 여자는 가정적으로 돈이나 물건에 관심 없고 맞벌이하고 남편 존중해준다는 내용 너무 보기 싫다. 라면서 일본 여성들의 여자력에 질투하는 한국 여자들의 표독스러운 모습. 여러분은 혹시 일본 여자들이 한국 여자들 여자력 넘치는 거 너무 부럽다며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본 여성들이 툭하면 몸 파는 거 존나 지조 없고 비읍시옥 같다는데 몸 파는 건 우리 한국 여자들이 세계 최강이라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표독스럽고 여자력 떨어지는 여성들의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부디 우리 한국 여성들 제발 여자 망신시키지 말고 해외 나가서는 한국에서 하던 몸 파는 짓거리 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기린 생맥주 사 마시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제발 신토부리 운동해주라노. 한국 여자랑 결혼해주라노.